요즘 크래밀인한테 너무 많이 죽네. 저거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킹선 가슬기 이펙트, 상향, 필수, 이상필, 디넘약 내 체력 왜 이럼? 앞에 불에서 차야겠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까비 아, 나 잡았으면 됐다 잘했다 명중래포 꿀잠 아니? 개꿀잠 오리아르콘 기계학습 오예 음, 아시죠 역배들 눈물 훔치는 와플 와플 또 넣어야 고기까지 주네 역배 오열 딱 고기가 컴파베 먹으러 왔냐 고기도 먹고 버섯도 먹고 와플도 먹고 이펙트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후퇴어 치 про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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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오징 오징 딸기 아씨 그만 먹어 뭘 자꾸 먹어 얘는 재발용 들고 갈까 휴 이중시전 괜히 안섰나 아 욕 욕 욕 욕 욕 욕 맞죠? 오셔서 상태가 이상한데 고서울주의 다중시전 얇은 덱으로 가자 여기 강화 하나 둘 셋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포션으로 잡고 상점에서 카드 지우고 힘을 좀 보여줘도 될 것 같은 디펙트 힘을 너무 많이 숨겼어 형형 라즈마 라즈마 케미컬 강몸 제거를 더 보고 싶은데 아쉽네 케미컬 강몸 히트인데 아 야 고기각 마크렉스 소용돌이 오우약 오올로그램 주판 와호 으아 아 선생님 또 왔어요 제발 나 좀 그만 방해 아 얘 왜케 요즘에 잘하냐고 미쳤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융합주어 전등 퓨전이다. 이걸 하자. 융합주어 전등 퓨전이다. 융합주어 전등 퓨전이다. 융합주어 전등 퓨전이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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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을 카드 없네 1억이야 10억이야 1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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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랜지스터 민공관 호도 얼마나 쏴야 되지? 3으로 나누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그거 아니야. 여러 번 봤던건데... 오로소이... 들어가자... 징징... 징... 증폭 버퍼 인지편향... 늘게 없네... 응... 오너체... 낙겁... 어... 어... 블리트 저기 있고... 저쪽으로 가자... 백어를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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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둠이... 컴파일 도라이버가 있으면 좋겠네... 컴파일 도라이버가 있으면 좋겠네... 핑썬ожно.. 어... 핑썬 가슬기 헉 오오오 마이 갓 살려만 주십쇼 이 디펙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고 제발 이광기 이건 먹을만한데 룬축선기 아니 컴드가 제일 급한데 룬축 사지 말고 조개화속 살까 컴드 험드 험드 제발 험드 제발 진짜 컴드 컴드 진짜 컴드 뭐고 아 수비 괜히 쉬웠네 진짜 컴드 입만 오면 고 컴드 제발 컴드 제발 컴드 제발 컴드 제발 컴파일 드라이버 제발 진짜 제발 병속에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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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파일 드라이버 제발 진짜 제발 병속에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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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속에 폭풍 없는데 아이고 손님 오셨다 손님이 왕이다 미라손님은 왕이 맞지 컴드만 나오면 되는데 아 진짜 님만 오면 고 진짜 바로 고함 제발 님만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파와리를 3분만에 깨는 피지컬로 슈퍼패스트 모드를 피고 오리아르콘 방어도 포션을 시전하는 중가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네 순환 순환 이펙트야마 그깨 이거 대충 전반 돌려보면 끝나있는거 아이가 그게 그리 의렵나 아아 이펙트야 그게 그리 의렵나 네 그 고개랑 반사신경만 좀 돌리면 끝나있는거 아이가 아 아 제발 어쩔 핑핑이 아 진짜 절대 안주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위해서 잤으니까. 아이씨. 방어 카드 잡히니까 바로 입색 닫고. 험드 나오면 끝난 게임인데. 험드도 근데 한 두 장 정도 있어야 돼. 아무튼. 일반 카드 택 필요하면 절대 안 놈. 네이버. 네이버. 뭐지? 와. 와. 개 억가당했네. 18댐 때리는 거랑 25댐 때리는 거랑 그냥 랜덤인가? 얘네. 만반이야. 빅테클 스낵이. 우리 하르콘 이름 비브라늄이라. 바꿔줘야 한다. 비브라늄. 형은 하나 더 할 만하지. 아니 이게 뭐야. 그래도. 버퍼 덕분에. 형. 아. 그. пря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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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 어때요? 참 쉽죠? 정말 쉬운 디벡트 순환인데 순환의 정석 진공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고밀도 직접 회로 또 고밀도 직접 회로 킹선 가슬기 스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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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계는 똑딱똑딱. 아니, 드록. 드록에 망했다. 헤헤. 근데 진짜 망했다. 리트각인데. 오, 일단 살았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를 뚫을 수 없다. 배송이. 아 잘못 눌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의 딜에 이래라 저래라. 세상에 이런 딜이. 오늘부터 잡는 게 맞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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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의 삶 와 역배 역배 배울 몇 개쌤? 잘못 봤나? 6배 역배야? 1분 30초 뒤 농염한 라이스 샤워가 있었다고? 같이 보자 꽝키 강호야겠지? 진짜 컴드 왜 안주냐 아니다 컴드 먹어보자 오예 파워 하나 쏴고 제거하는게 낫겠지? 주판 빨로 버티는 댁이라 용있는 카드를 지워야 용있는 카드를 지워야 광기 넣기 편한 광기 넣기 편한 너무 잘 잡혀서 외중시계 못 보겠다 포션 쓰고 기계 학습이 낫겠지? 얘네들이 포션 줬으면 좋겠네 아이참 괴로운 게임 아이참 뭐야 이거 그냥 첫 턴에 맞고 세중시계 봐야겠다 얼눈을 샀어야 했던게 아닐까 이렇게 쳐박고 디펙트로 살아남을 수 있나 일단 고기 있으니까 야 평양 어디갔어? 야 평양 어디갔어? 아 진짜 아 진짜 미친게 아직 할 수 있다 마다마다 여덟장 들어오니까 이것까지 쓰고 원래 포 뽑으면 약화 걸 수 있는데 못 뽑았네 밀집 깎지마 진짜 멈춰 이러지마 이펙트랑 사이좋게 지내자 밀집 깎지마 제발 밀집 깎지마 밀집 깎지마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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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만 확인해 찍은다. 아 창방 때 그냥 저장 5종을 할걸. 어차피 터질 옆에 면 창방에서 도로만 모아고 시간대에서 심장 잡는게 낫지 않았을건 아닌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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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인데 창방때문에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창방때문에